경상북도가 올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1,200억 원을 투입합니다.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9곳에 963억 원,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9곳, 119억 원 등을 투입하고 현재 94.1%인 도내 상수도 보급률을 95%까지 높일 계획입니다. 경상북도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쉽지 않은 14개 지역에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.